XSFM입니다 I, D, W, K 쑥하고 다 바뀌었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사람은 프랑스로 돌아가고 남양주에 있는 사람은 남양주로 돌아가고 손희상 선생이 돌아왔고 에디터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네 제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뒤죽박죽 엉망진창입니다 이번주에 뉴스 아카이브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다시 돌리게 되는거죠 제가 아직까지 스튜디오에 잡혀있습니다 예 첫번째 뉴스 아카이브는 소소한 해외의 소식입니다 14년전 2007년 8월 7일 태국의 경찰 범죄예방부에서는 복무규정을 위반한 경찰관에게 핑크색 헬로키티 완장을 채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좋은거 아니에요? 갖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뭐야? 14년전 이야기입니다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찰 말고 근무태만 주차위반 민원인과의 싸움 이런 문제를 일으킨 경찰들에게 첫번째 경고의 의미로 헬로키티 완장을 채운다고 발표를 한거에요 당시에는 재미있는 아이디어처럼 전세계에 보도가 되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돌아보면 꽤 많이 왔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아 맞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경찰을 남성적인 이미지에 가두고 헬로키티 를 여성적인 이미지로 만들어서 여성적인 이미지로 수치를 주겠다는 차별 혐오적인 시선이 담겨있는 방법이죠 그러네요 네 이게 이제 지금 와서 돌아보면 보이는 거죠 그때는 안 보였지만 제가 봤을 땐 선물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걸 갖고 싶어서 일부러 근무태만을 저지르고 그럴 수도 모릅니다 파는건 아니거든요 안 팔잖아요 네 레오템이고 물론 이 아이디어는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얘기한 이 차별 혐오의 문제 때문은 아니었고요 그 전에 앞서서 더 큰 문제가 있죠 전세계에 헬로키티 매니아들이 반발을 했죠 아 이건 못 참죠 살아라 근데 아마 이 굿즈는 굉장히 인기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참고로 헬로키티 아이템 최다 보유 기네스 기록자는 일본에 은퇴한 경찰관입니다 손기상이 말한 대로입니다 귀여워요 갖고 싶고요 아닐 리가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헬로키티 아이템 제일 많은 사람이 근육량이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저랑 가까운 친구 중에도 페스토스테론 분비량이 가장 많은 사람 가까운 친구 중에도 헬로키티 굿즈를 수집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네 과격한 펑크 밴드를 하고 있습니다 헬로키티를 모으는가와 성정과 취향 같은 것을 구분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걸 우린 경험을 통해 알고 있어요 네 5만 놈들이 다 모으니까 네 그렇죠 네 태국은 왜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했는가 다음 보죠 그리고 헬로키티 매니아를 너무 우습게 봤죠 네 작년 8월 첫째 줄을 돌아와 보겠습니다 연호 때와 같이 숨가쁜 때였습니다 작년이네요 네 언론과 야당은 어떻게든 윤석열 검찰총장과 정부와 여당을 싸움 붙이려고 수백 건의 기사를 쓰고 있었고요 여당하고 윤 총장도 슬슬 말려들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당도 말려들어가지만 윤 총장이 더 적극적으로 말려들어갔죠 네 왜냐하면 자기 이름이 높아지는 느낌이 팍팍 드니까요 이게 사람은 이런 유혹에 이겨내는 사람이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겨내려면 뭔가 관조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평생 바쁘게 살았던 고위공직자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어 그렇죠 네 뭐 유엔 사무총장이라든가 이게 뭐 지금 와서 누가 시작했고 어떻게 시작하는가를 돌아보는 게 의미는 없을 정도의 먼 길을 왔는데 네 작년을 돌이켜보면 언론에서 제발 싸우라고 절실하게 원하고 원망했던 부분이 컸죠 네 아무튼 이럴 때였어요 네 근데 이제 윤 총장 얘기는 아니고 또 뜨거웠던 소식이 있었는데 네 청와대의 노영민 비서실장과 비서관 5명이 8월 7일 일괄 사의를 표명했고 네 그 5명 중 3명이 2주택자였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 이야기가 두 번째로 언론 보도가 많았습니다 네 올해 드디어 6주택자가 나와서 그 기록을 모두 깨기 전까지 네 6주택은 아니고 건물 6개 부동산 6개죠 네 어 그래서 이 비서관들이 집을 내놨어요 근데 이젠 또 뭐 시세보다 비싸게 내놨다 이러면서 신나게 깠었죠 네 이때 mbc 스트레이트가 단독 보도를 냅니다 2014년 재건축과 관련한 부동산 3법에 찬성했던 의원들 중에서 강남 3구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던 의원이 41명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던 의원이 21명 있었다는 보도였습니다 네 자기 걸 팔기 위해서 법을 만든 거군요 그 직접적인 이해충돌이 문제가 되었던 거죠 확인하고 말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중에서 당시 미래통합당의 원내대표였던 주호영 의원은 재건축 3법 통과 직전에 은마 아파트를 팔고 반포주공 아파트를 샀어요 그래서 23억이 넘는 시세차익을 봤어요 반포의 아파트 2채를 갖고 있었던 이현승 의원은 26억의 시세차익을 얻었고요 왕! 네 왕! 집 4채를 갖고 있던 박덕흠 의원은 무려 73억의 시세차익을 얻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박덕흠 의원은 나는 살기 위한 집을 갖고 있다 근데 집값이 올랐으니까 오히려 나는 손해다 난 이거 안 팔 거고 살 건데 세금만 많이 내지 않느냐 그래서 화가 나는 사람이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화가 나서 73억의 차익을 얻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왜 내 채냐 갖고 있냐는 물음에는 답을 하지 않았죠 내가 하루에 2시간 반씩 산다 내가 네 일하러 나간 시간에 잠을 4번씩 옮겨서 자야 된다 그러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나도 이 집값이 올라가지고 나도 곤란하다 이러면서 비판을 했는데 박덕흠 의원은 그로부터 한 달 뒤에 가족회사가 피감기간에 공사를 잔뜩 수주한 사실이 밝혀져서 탈당하고 아직까지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느낌이 뉴스 많이 보는 분들이면 살짝 오셔야 됩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고 언론이 말해주지도 않아요? 네 이게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인데 네 엄청 지지부진합니다 수백억을 헤쳐먹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추정금액은 최대 2천억 그랬습니다 일부 언론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검찰 까지 마라 이게 지금 당시에 여당 관련된 수사 얘기하면서 이게 검찰 발의인이 야당 발의인이 말이 많았는데 검찰에서 받아온 기사라는 증거가 어디 얼마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경찰이든 검찰이든 지금 박덕흠 의원에 대해서 흘리는 것 같지 않거든요 어제 제가 그래서 박덕흠 의원을 검색을 해봤거든요 뉴스 기사 탭을 아주 흥미로워요 뭐요? 우리가 데이터 센트럴 할 때 후보 중에 이제 검색을 해보면은 보도자료 기사만 소소하게 나와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변했죠 어디 가서 뭐 출판기념회 했다 이런 거 그런 기사하고 수사 시작했다 감춰주는 형국이에요 거의 네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박덕흠 의원한테 만간부 부탁드리고요 네 자 또 문제는 두 번 부탁했어요 네 당시에 스트레이트가 이거를 보도를 했어요 앞서 말한 윤석연의 말 한마디나 청와대 비서관에 비해서 다른 매체의 보도가 현저하게 적은 겁니다 네 스트레이트의 보도가 7월 26일이었어요 네 근데 일주일 동안 이 사태의 무기에 비하면 거의 아무런 보도가 없는 수준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어 찾아보면은 이제 그 MBC는 자사의 보도니까 네 MBC의 보도나 미디어 오늘의 보도만 보이고 네 나머지의 보도는 안 보이는 거예요 네 너무 기사가 없다고 사람들이 이제 화를 내니까 그때부터 슬금슬금 8월 첫째 주부터 슬금슬금 보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때 보도도 제가 어제 좀 많이 봤는데 이 논란 자체를 스트레이트하게 이제 쓰는 보도보다는 이 논란에 대한 의원의 답변을 보도하는 형식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언론에서 그 전에 있었던 원인을 보도했는가 안 했어요 네 의원의 답변만 보도를 하더라고요 네 어 그런 걸 살펴보다가 제가 발견한 흥미로운 거는 네 8월 7일 YTN에서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이라는 코너입니다 하하하하 이게 결론이에요? 네 YTN 시청자들의 의견을 전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좋아요 시청자 게시판에 이제 위 스트레이트의 단독 보도 내용을 왜 보도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었다는 거죠 응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그걸 전하는 보도니까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이니까 답변을 해야죠 네 그 내용을 전하는 겁니다 응 어 답변이 독특합니다 네 경쟁자인 타사의 단독 보도 내용을 받는 것은 좀처럼 내키지 않는 일입니다 하루에 천번은 하는 일인데 하하하하 너무 많이 나아 싫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나아 싫다 갑자기 우락가에서 안 하기로 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한국 언론 생태계에서는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이 아닌가 하하하하 이게 제가 요즘 그 이세계 난입물에 빠졌잖아요 하하하하 트럭에 치이면 이세계에 가죠 그렇죠 트럭에 치이고 났더니 아무도 베끼지 않은 언론 생태계 하하하하 그쪽 세계로 잠깐 전송이 된 것 같은 느낌이죠 또 YTN 임장혁 당시이겠죠 당시 정치부장의 답변도 전하고 있는데요 이 답변도 굉장히 독특해요 네 앞으로 이 뉴스와 관련해 정치권 내 파장이 생기면 당연히 보도할 것 앞뒤를 바꿔 말하죠 자기들이 말해서 정치적인 파장을 그동안 만들어 왔는데 네 그리고 이거는 제일 야당 원내대표의 이야기예요 하하하하 굉장히 신기한 발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권 내 파장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를 확신하는 것 같은 네 느낌입니다 하하하하 손희상 선생님이 아직 안 가기도 했고 잡혀있기도 하고 네 우리가 주중에 얘기했던 것 중에 또 하나 중요한 코드 중에 하나가 많이 말하면 정말 큰 문제처럼 여겨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여론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목요일이랑 금요일에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때로는 중요하지 않은 이슈도 많이 말하면 중요한 이슈처럼 느껴집니다 중요한 이슈도 많이 말하지 않으면 잊혀집니다 해마우스랑 했던 이야기죠 네 그걸 어느 시점이 되면 지금 이렇게 취재하고 있고 이렇게 편집 잡아주고 있는 언론인들도 인정하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너무 긍정적으로만 세상을 보는 건 아닌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게다가 요즘은 똑같이 맞아 들어가는 대꾸가 있잖아요 야당들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왜 안 나옵니까 그렇죠 지난주에 지금 권익이가 조사기간을 연장했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네 이거 하나 확실하잖아요 그 전에 조사 대상에 비해서 협조가 안 되나 보다 이렇게까지 늦어지는 걸 보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이걸 내놓을 때 얼마나 많은 언론들이 이것을 퍼뜨려주는가 지켜볼 법합니다 네 정말로 청백리를 원해서 저 정치인을 저렇게 괴롭히나? 라는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뉴스아카이브였어요 뉴스아카이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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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아이브였습니다 뉴스아이브였습니다